안녕하세요. 여의도 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 5월 9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12시 17분이고요. A4주젠 같은 경우에는 3원 정도 떨어져서 1499원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약 하락세 중이네요.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5%까지 상승했었죠. 그리고 나서 21선을 막고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5존에 비해서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0.7포인트 정도 내려가고 있는데 A4주젠은 여러분들 사실 지수를 받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관심 섹터 자체가 이런 제약바이오 쪽이 아니라 어느 정도 주정세가 길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됩니다. 한 번에 상승 추세는 깨졌지만 그 이후로 저점을 다지고 밑에 쪽의 매물 수화가 다 끝난 모습이에요. 자 이 박스권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있어서 내려왔을 때 추가로 매수하시고 위에서 익절하셔서 또 내려왔을 때 매수하시고 위에서 익절하셔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A4주젠 주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종목보다도 수익은 더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어떻게 수익을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의 재미만 찾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덩달아서 내 계좌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박 과장이 A4주젠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확한 시나리오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방송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50% 이상 들어가도 되는 자리입니다. 자 어느 정도 뒷배로는 현금 비중 50% 정도는 준비해 놓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비중 50% 정도 들어가도 되는 자리니까요.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매매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A4주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한 상승 후에 거래량 없이 어느 정도 기간을 견뎌주면 또 큰 보상이 왔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실린 후에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동반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 과장이 전원사체 물량 관련해서 평균가액이 1,100원 정도 도달했고 기본적으로 3배 정도는 올라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은 박 과장이 욕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주가가 정말 3,000원 이상까지 갔을 때는 여러분들께 큰 환호성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밑에 내용 써져 있죠. 자 본 영상은 사칭주의, 허위 과장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일 뿐 서비스 이용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내용을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라는 겁니다. 박 과장이 여러분들보다 경력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보다 더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일같이 매매하는 박 과장이 마인드 컨트롤도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 좋은 내용으로 참고만 하시고 좋은 내용들만 쏙쏙쏙 뽑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패턴 매매에 있어서 에이프루진 같은 경우에는 AF 패턴으로 지금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AF 패턴은 하락세에 있어서는 주가가 더 내려가지만 이렇게 상승추세에 있어서는 주가가 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다지고 지금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세력들은 대한민국 사람의 성격을 이용해서 더 큰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격 어떻죠? 급합니다. 급합니다. 식당에서 음식 시키고 15분 동안 안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 드시고 커피가 다 나오기도 전에 자판기 열어보는 나라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발전도 빨리 하긴 했지만 세력들은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 급한 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급하게 당장에 수익이 안 나요. 급하게 당장에.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당장 많이 오르는 주식 지금 단장 전망 있는 주식으로 옮겨 타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세력이 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동반해서 주고 있는 거라고 박과장은 보여지거든요. 자 오늘 중요한 말씀 많이 드릴 겁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수익 볼 수 있는 내용 충분한 내용들 많이 말씀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과장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A 프로젠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려왔을 때마다 추가로 매수하시고요. 항상 그날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의도 박과장 1억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하락장에서도 손실 10원도 안 보시게끔 타점 드리니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예수금은 100만원부터 가능합니다.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죠. 010-4674-51315 초대라고만 두 글자 문자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시죠?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초대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 빠르게 초대해 드려서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시고 경험이라는 걸 하실 수 있게 박과장에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 믿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꼭 초대 받아보셔서 올라가는 거라도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박과장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생길 거라고 우리 박과장은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100만원으로 1억 만들어주십니까? 여러분들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방에는 200분 이상 초대되어 있으십니다. 200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부정적인 이야기 하시면 이 카톡방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잘 유지되고 있고 다 플러스 계좌로 수익 보고 계십니다. 박과장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있으시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안심하시고 제 번호로 초대라고 문자 주셔서 신세계 경험이라는 걸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10만원씩 한 달 수익 내도 그 금액이 220만원입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수익 냈을 경우에 2640만원에 수익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매매 이렇게 하시면서 항상 소액으로 접근하시고 경험이라는 걸 쌓으셔서 큰 돈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소액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A프로젠을 제가 밑에서부터 정확히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던 이유가 뭔가요? 물론 맨 밑에서부터 추천해드리진 못했지만 주가가 이렇게 횡보할 때 있어서 5일선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수렴했던 2평선들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떤 거였나요? 자 세력주를 발굴할 땐 4가지만 확인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캔들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패턴을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상승 각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를 파악해서 A프로젠 수익을 극대화시키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가요? 거래량 봤을 때 어떤가요? 자 캔들 봤을 때 어떤가요? 윗꼬리 아래꼬리가 달리는 이런 캔들. 상승 각도도 굉장히 뛰어났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EU의 패턴들이 어떠세요? 똑같습니다. 하락 상승. 하락 상승. 그죠? 주가가 발락하고 나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까 전에 안내해드린 대로 3천원 이상 무조건 갈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수급 한번 보시겠어요? 자 돈 많은 외국인들은 나가고 있지만 우리 기관계에서는 지금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기금에서요. 연기금에서 매수해준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주봉 한번 보실까요? 주봉 보셨을 때 여러분들 10주봉 위에 지금 올라가 있죠? 10주봉 위에 올라가 있는 캔들 어떤가요? 자 의미있게 도지선들의 꼬리들이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개미 털기죠? 개미를 털고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A4G는 세력은 여러분들 급합니다. 급하다. 다음 주 안에는 5주봉 위에서 놀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우리가 분봉을 보시더라도 일분봉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의미있습니다. 어떤 구간들이 의미있나요 여러분들? 이런 구간들이 의미가 있겠죠? 이런 구간들의 의미가 왜 있나요? 자 이 네모칸을 여러분들 볼게요. 자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확하게 의미있게 지지를 받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밑에서부터 매수해준 분들은 수익권이실 텐데 세력들이 이 부분 박스권을 돌파할 때 있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가요? 거래량 없이 고가 놀이 중이죠? 고가 놀이 중입니다. 자 이 뜻은 뭐예요? 개인들의 물량을 더 추가해서 매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대응으로도 봤을 때 좋고요. 여러분들이 세력이 빠져나가는 흔적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때요? 세력들이 차트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 안에서 힌트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힌트만 활용하셔서 매매하신다고 하면 절대 수익 보실 수 있고요. 박 과장이 앞전에 이런 추세선을 그려놓고 매매를 했었죠. 추세선을. 그러면서 추세선 가장 밑에 있을 때 여러분들 다 팔고 나가야 되냐 걱정하셨을 때 여러분들 박 과장이 뭐라고 방송해드렸나요? 자 그때 찍어드렸던 영상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요 날이거든요. 추세를 그어놓고 마지막 날에 프로그램에서 매도세가 굉장히 심했어요. 이날 방송에서 거래량 없이 빠지는 거고 아직 플래그 패턴 안에 있다. 주가가 내려가는 척하고 트랩을 보인 다음에 올라갈 거다.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주는 함정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 잠깐 보시겠습니다. 세력들은 차트에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 그림인가요?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만 이만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린 부분에 있어서 반 정도 발락했고요. 지금 다시 정구점을 가는 듯 했으나 이건 트랩입니다. 함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릴 때 있어서 이렇게 같은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앞전 그림, 은본 캔들 이렇게 3개 나왔잖아요. 얘네들이 이 은본 캔들을 3개 주려고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4월 10일 날은 선거로 휴장이니까요. 4월 10일 날 주가 예측을 해보자라고 하면 얘네들이 또 밑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아올릴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성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4월 10일 날 제가 다시 방송 켜도록 하겠습니다. 저 믿고 4월 10일 날 만약에 주가가 내려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밑의 구간에서 매수로 대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주가 다시 이렇게 올립니다. 앞전에 얘네들 습관성 보세요. 이렇게 밑꼬리 다 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밑꼬리. 절대 이런... 제가 영상에서 계속 안내해드리는 게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거 이후에 4월 11일 날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장 초반에 3% 정도 빠지다가 18%까지 올라갔죠. 이런 게 여러분들 기술적 매매고요. 정확한 기법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 어떻게 드렸나요? 12물량 관련해서 3,000원 이상 넘어갈 거라고 구매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힌트도 드렸어요. 내려갈 때마다 매수고 항상 분할로 접근하자고 구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매매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정확히 좋은 결과 있으실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 이때부터 정확히 추천해드렸어요. 어떻게 추천해드렸죠? 에이프로젠 관련해서 3월 15일부터 1,030원에서부터 매수하라고 안내해드렸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드렸습니다. 물량 2억 6천만 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움직였어요. 그런 걸 파악했고 단숨에 주가는 1,900원까지 올라갔죠. 이런 부분들이 타점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매매법을 설명해드리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공부를 시켜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패턴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항상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프로젠 관련해서 나는 안 팔고 계속 끌고 갈 거다 박가장말 듣고 내려왔을 때마다 매수하면서 그날로 접근하실 거다 하시는 분들 제 개인 번호죠? 010-8674-51315 A라고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바로 답장 드려서 저랑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답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힘드실 거예요. 장 초반에 5% 이상 오르다가 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빠져줬어요. 돈가 자체는요. 여러분들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보압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에서 끝날 것 같거든요. 보압권에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가장 영상 촬영 여기까지 할 거고 A프로젠이 말씀드렸습니다. 내려올 때마다 매수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고점 됐을 때 어느 정도 짜루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항상 분할, 분할, 분할입니다. 아시겠죠? 네, 박가장 영상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